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로꼬 제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뮤직비디오로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연습을 하러 왔는데 아주 많은 댄서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즐거운 순간을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23살 백날입니다. 안녕하세요 23살 기정입니다. 우와 23살 여러분 30살 돼서 제 브이로그 보시면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지금 영어 선생님이에요. 와 마이 잉글리시 티쳐 끝이에요? 아 네 오늘 화이팅이세요. 자 은호씨 오늘 제 파트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잘 끝내세요. 로꼬 이번 디렉트 맡으셨잖아요. 네. 준비하면서 어떠셨어요? 위대하십니다. 너무 영광하고요. 네. 제일 위대하신 분이 지금 저를 찍고 있거든요. 약간 부담스럽고 다들 너무 자르셔서 항상 감사하고 네. 많이 야유해지셨네요.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아 바꿔야겠다. 도꼬치가 치킨을 사주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으세요? 이거 다 먹었어요 지금. 이게 뭔지 알아요? 뭔지 모르겠죠? 뭔데요? 이정원. 맞춰보세요. 야 프로답게 해. 다 먹어야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드디어 떠납니다 해가 지고 떠납니다. 이렇게 저희가 45일 중 관광버스를 타고 파주로 여행을 갑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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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인간들이 이렇게 다 탔고요. 예. 인간. 지금 이 흥이 몇 시까지 갈 수 있을지 저 이제 끝나요. 표정 변화를. 저 부정밖에 안 돼요? 카나다로. 아니 오빠. 불만 있어? 뮤직비디오 촬영하기 시작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정하시고 앞에 보세요. 일단 열심히 파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로꼬가 쏜다. 화이팅. 아침에 모습이랑 다른 사람이 이제 일하러 왔는데 예쁘다. 저 컨디션 어떠세요? 너무 졸립니다. 정말요? 제일 건강하신 것 같은데. 언니. 언니의 컨디션 어떠신가요? 저 아주 아주 건강해요. 쉽지 않은 하루일 텐데. 버틸 수 있겠죠. 버텨야죠. 이제 진짜 일해야죠. 너무 열심히 놀았어요. 맞아. 현장에 와서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밖을 나오면 로꼬 씨가 이렇게 사비로 저희에게 이렇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여운 여진이. 이게 저희 댄서들 사진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어머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 언니 누구야? 세상에. 실존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맞아 이거 가장 인물이고요. 제가 포토샵으로 만들었어요. 죽을래? 야 죽을래? 드디어 슛이 들어갑니다. 우리 소녀들. 사진 많이 찍으세요. 사진 찍어요. 아 네. 하나 둘 셋. 우리 맨들 너무 멋있다. 이야. 와우. 와우. 어쩔 거야. 진짜 멋있어. 이거 브이로그 대박나는 브이로그. 어떡해. 어떡해 나 큰일 났다. 조회수 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열심히 그들을 모이터링 해주십니다. 자상한 그녀. 파워 디렉팅이야. 갑자기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와서 이 사람 놀라지 않을까. 저였습니다. 우세 Hitler 잘하잖아요. 9번 찍자. 맛있다. 국내 할 수 있어. 그렇게 힘들어. 야아. 야아이. 야아이. 야아아이. 야아이. 다들 너무 이쁘고 멋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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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노장 멋있다 내 친구 짱 열심히 연습하는 여진이 컨셉 아니시죠? 정말요? 어머머머 오 마이갓 뮤직뱅 언니 유튜브는 매운맛이라고 들었어요 네 벗고 싶으면 벗으셔도 돼요 너무 못해요 하고 싶은데 이렇게 모아줘야지 요새바 편집하지마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스모그를 날려주시고 계신데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쁘게 찍을 수 있다는 것 준호쌤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니야 형진아 그러지마 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강아지 두번째 착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무채색으로 색깔을 뺐는데 다솔이 머리 색깔을 언제 빼실거에요? 다솔이 머리 색깔을 언제 빼실거에요? 다솔이 머리 색깔을 언제 빼실거에요? 흑채라도 이렇게 살짝 뿌리시는게 어떨지 좋아요 드디어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Tony 더위라 그런거요 우리 Yesterday 오픈의 힘드세요? 기다려 너무 하얀 사람 까만사람 같이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진짜 뭐하시는거죠? 뭐하시는거죠? 잘 하시네요. 잘 하시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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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놓고 나중에 틀려라. 이 갱스터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우리 꽈기로 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까라고 했거든요. 잔뜩 오멧네요. 이분도 제가 까라고 했는데 잔뜩 오멧네요. 네. 오멧어요. 이분은 오메셔도 될 것 같고 오메세요. 오메세요. 그대는 힘드세요? 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리나요? 젊으니까 어울리네요. 젊음이 좋네요. 진짜 저도 크로그 때문에 되게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데 끝까지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인트로를 찍고 있습니다. 저 나와주실래요? 네. 저 오빠. 오빠들 나와주실래요? 아니요. 진짜. 제 브이로그에 이렇게 분량이 많으시면 퀵. 아이씨. 혀를 그렇게. 네. 자체 건물 감사합니다. 귀엽다. 강아지야? 강아지상인가요? 네. 전 무슨 상인가요? 개요. 개. 개상. 도박판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아 저기 오빠. 아 진짜. 안녕하세요. 자 지금 무슨 시인을 남겨놓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한 착샹 한번 남았는데. 착샹이래요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네. 준호쌤. 이거 효진 언니 브이로그인데 제가 카메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효진아 안녕. 아 영상편지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카메라를 넘겨봐가지고. 짠. 차 넘긴거 아니죠? 그것도 있구요. 그런거였어요? 아니 농이야 농. 농이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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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마리 되겠습니다. 농. 농을 막. 귀여워. 카메라야. 카메라야. 절대 편집하지마. 아 안돼. 재밌잖아 생각보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일. 한번씩 찾아볼게요. 받아샹이라는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파트는 다 끝나서. 아. 여러분 진짜 힘내시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요 그럼요. 제가 담담할게요. 진짜 이거 영상 나오시면. 오케이. 아 이거 왜 이렇게 울쌍이시죠. 저거 집에가서요. 자 다들. 전체 착장 보실게요. 이야 이쁘다. 가온다. 수고하셨어. 이렇게 나오나요? 예스, 예스. Thank you. 가이팅. 섹시한가요? 완전요. 뜨겁다. 여기는 맵다. 내가 벗고 싶으면 벗겨. 벗고 싶으면 육하는 거 같아. 어머 근데 이렇게 하셨는데? 요새비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친구는 많이 순하네요. 옆에 너무나 강한 선배님이 계셔서. 예쁘게 잘 나와. 진짜 예쁘게 나온다 언니. 실물 예쁘다고 생각 안 해봤니? 확인 부탁해요. 철저히 해주세요. 콘셉트 두 콘셉트. 무거운 디렉터님 콘셉트. 몸소 한번 뒹굴어보실래요? 바지 벗고 한번 뒹굴어보세요. 바지 벗고 뒹굴어봐. 근데 우린 살이니까. 다시 꺼리. 나의 정체육을 못 여기도 하고. 너무 쉬워. 나의 정체육을 못 여겨. 나의 정체육을 못 여겨. 나의 정체육을 못 여겨. 진짜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근데 저의 정체육을 못 여겨. 아. 그냥 몰라. 그냥 막 못 여겨. 여기 카메라 보실게요, 빈트 빈트, 자, 3, 2, 1 자, 3, 2, 1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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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